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소액대출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은행권 대출도 소액은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용 후에는 이력이 남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고 재직 활동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 이렇게 소액대출이 필요하지만 당장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정식 인증업체 노크뱅크의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. 요즘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갑작스럽게 10만원, 20만원의 소액현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막상 이 금액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가족,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에도 쉽지가 않습니다. 이럴 때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쉽고 부담 없이 현금을 사용하고 다음 달 휴대폰 결제일에 사용한 현금만큼 납부만 잘 안다며 아무 문제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간혹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서 해야 된다 또는 적은 수수료로 유인한 뒤 미납이다 정책이다 하며 추가 이용료를 받는 악덕 업체들이 있습니다. 저희 노크뱅크는 인증업체로 추가 지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24시간 1대1 전문 상담사가 쉽고 투명하게 상담을 진행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부담 갖지 말고 우선 정보를 먼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닌 세상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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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